나름 전사로서는 지을만한 카드는 없어요 이게 아낄게요 다 빼고 이거는 정말 아끼고 상래 무기 하나 파괴시키고 그렇게 갑시다 그냥 낼게요 상래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상래 1코스트 4개 걸어였거든 예를 들면 2,3 인가? 와 이거 뭐 애들 지금 리그 애들 잘한다 이게 아마 시간대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잘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 합총? 그건 아니죠 합치지마 파괴시키는 친구 이거 내야지나? 내 피다 무기 파괴 안 시키면 힘들 것 같다 낼 거면 진작이 냈어야 했는데 낼 게 너무 없다 근데 합체 와 이거 미쳤는데 거의? 상래 사기치네 로크 로크 또 합체하는 거 아니야? 합체 안 했으면 됐어 로크 내고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아마 로크는 아니면 잡고가 생각이 없을 거거든 이럴 때 술 트러지가 필요한 거고 상래 잡고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이 상대의 마음을 알아 잡고가? 아 로크 할 수 있구나 나도 잡고가 나도 이랬으면 잡고 갔다 좋아 니 마음 알았어 로크 잡고 갑니다 딜렛 그래서 필살 깔끔하게 그냥 술 트러지로 숙 하고 풀렸지 이거랑 같이 했으면 진짜 좋았는데 폭력배랑 나비처럼 날아서 발처럼 쏜다 소비 그 혼버 잘 줄게요 그러다 이제부터 방어두만 올려주면 끝이니까 얘가 잡힐일 없어요 상례한테 쳐 안치면 나 땅걸레 내꺼야 쳐놔 겁나 이거 4개 안쳐놨네 그러면 땅걸레에 켜놔 좋아요 땅걸레내면 상대가 뭐할까 할거 별로 없을텐데 한개도 꽉왕러버 좋지? 꽉왕러버 톤종? 톤종까진 아닌데 들어오자 상대가 한 번에 쿡하고 들어올수도 있는데 나한테 왠지 그럴거같은 필이 살짝 드는 거든요 양명을 누른다고 생각하고 약간 위험하다 내가 약간 위험한데 바란이를 정말 좋은 카드 저런 카드 뽑았네 명치 명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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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란이를의 단점은 여기에 하수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고맙다 고맙다 나 갖고 싶었구나 고맙다 이렇게 아우스워레 되고 거군 콩 하수인 곱 사벅 하수인 어후 보네 수 요 요 그 롸 그럼 방어도를 올리는게 맞나? 잡았어 얘 4 그럼 안되지 그럼 내가 방어도를 그치 방어도 올리는게 나을수도 있었겠지 그럼 4 5, 9 차라리 이거 패하고 하나 두고 잡은 다음에 나라도 한번 요리해봅시다 죽지않은정도로 죽지않은정도로 플랫 플랫 아유 질수도 있겠다 너무 쎄다 얘가 상대가 너무 쎄다 지금 십 아유 진짜로 구리구리 생일저 맛을 좋아요 와 뭐야 미친거 아니야? 아 못했구나 내가 잡으면 무게 또 바뀌잖아 이거 뚫리면 끝이야 이거 뚫리면 끝이고 그 전에 상려를 때려야 돼요 여기다가 발라놓는 것도 생각해보면 해요 지금 못두고 이러면 내가 이겼다 웬만해서 내가 이겼다 이겼다 끝났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? 너무 쉬워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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